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15호 태풍 볼라벤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저의도 마셜제도 인근 해역에서 열대수렴대의 일부가 열대요란으로 점차 조직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발달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기상청의 경우에는 열대요란으로 발달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어제 토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일기도상의 마셜제도 인근 지역에 101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이며, 이것은 현재 위성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저기압 비구름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마셜제도 인근의 저기압이 9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경부터 14호 태풍 고인으로 발달하여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24일 일요일 오후경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은 9월 26일 화요일 새벽쯤에는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발달하여 일본 듀슈와 시코쿠 지역으로 북상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9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기준 14호 태풍 고인 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역시 미국기상청의 예측과 비슷한 시기인 9월 25일 저녁에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그 진로방향은 중국 상하이와 우리나라 서해상을 향하여 올라올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치예보모델들의 예측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20회 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속보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 새벽 2시 현재 일본의 지진은 도쿄 인근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의 규모 2.8의 지진 하나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도카라열도에서의 300번 이상의 군발 지진은 이틀 전인 9월 15일 금요일 저녁 10시 42분 이후에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과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도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멈춘 이후에 대부분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지금부터가 일본의 대지진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7일 새벽 2시 현재까지의 전세계의 17일간의 지진을 살펴보면, 9월 2일 러시아 사할린주 세베로쿠리스키 인근 지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9월 17일 새벽 2시 현재까지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무려 8번이나 발생 중에 있으며, 우려스러운 것은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으로 지진이 움직이며, 일본을 향하는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관동 지역에 며칠 동안 강진이 연속 발생 중이므로, 도쿄 수도지 카즈진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